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활동에 힘을 달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700만원 금품 받은 유재수는 석방하고 1억 받은 군사법원장은 진역 4년을 구형하다 5월 22일 날 비슷한 시각의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상의한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건이라 할지라도 행량이 이렇게 달랐어야 되겠는가 일종의 자탄의 목소리입니다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구간이면 대부분의 뇌물형량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결국 일반 시민의 눈에 비친 판결은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폭력 외에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뜻대로 자지우지 되는 검찰 권력이라면 조폭 권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프라인상에서 부정선거 정거들이 속속 수면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많은 정거물들이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정언하는 정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찰은 6장의 구리시 투표용지 분실에 대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에 대해서 민경욱 국회의원과 서향기 목사 공정선거감시단의 대표의 수사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속하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1일 날 아마 구리시 선관위가 고소인지 고발인지 아니면 의뢰를 했는지 아무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을 겁니다 5월 20일 날 검찰은 무려 10시간 동안 서향기 목사 가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맞서서 공정선거감시단 공선감은 대표로서 활동해온 분이시고 서향기 목사는 공선감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눈부신 기여를 해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공선감의 개표장 촬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큰 일을 해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도 6장의 투표용지가 본인이 훔친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10시간 정도 집을 수색을 한 겁니다 남양주 물류창구 쓰레기 더미에서 봉인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같은 장소에서 인주와 선거용 도장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도 검찰은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나라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잔녀 투표용지를 개표장에 메고 가서 봉인을 풀고 그 상태로 방치해 두어가지고 개표와 섞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일체 검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단 한 건도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우체국 쓰레기 통해서 관외 사전투표 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파쇄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더 축적이 돼야 검찰이 움직일지 저는 간염하기가 힘듭니다 영원히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의정부지검에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정치검찰이란 이야기가 지금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20일 오후 3시에 의정부지검으로 출동한 민정욱 국회의원에게 담당 검사인 구상우 검사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두 번씩이나 몸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과 타블릿 pc를 바로 압수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더한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한국 검찰은 당나라 검찰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국민을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결국 정치검찰 이상 이하도 아니구나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검찰이 침묵하고 야당이 침묵하고 우파진영에서도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나라의 이 상황은 정말 기이함을 넘어서 괴기스러운 그 자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제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이함을 넘어서 그냥 기이한 정도가 아니고 기이함을 넘어서 괴기스러운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면 참된과 사악함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없다면 문명과 야만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찌 인간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문명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 조작이 정거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선거 자체를 뒤집어기 위해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게 짐승들의 세계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문명의 세계이자 인간의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하는 권력의 기반에 해당하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금 허물어져 내려가서 그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하지만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검찬도 침묵을 지키고 해당 기관의 선관위도 침묵을 지키고 여당도 침묵을 지키고 집권 세력도 침묵을 지키고 그게 인간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세계가 아니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방송은 여러분들이 공병호 tv 혹은 지금 팝업창을 오른쪽 위에 보시면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결될 겁니다 공병호 영어이름도 누르시게 되면 연결되니까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이 한국을 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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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